인천시가 동절기 한파와 폭설에 취약한 거리 노숙인과 쪽방 주민 등을 위해 보호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. 시는 지난 11월부터 노숙인 현장 대응반을 구축하고, 거리 노숙인 현장 보호활동과 쪽방 주민 지원 등 보호대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시는 거리 상담원을 지난해 1명에서 올해 3명으로 늘려 주야간 순찰을 시행하고, 응급의약품과 겨울 패딩 등 응급 구호 물품을 지원합니다. 또 해우름 일시보호소 등에서 응급 잠자리를 제공하고, 고시원과 연계한 임시 주거를 최대 3개월까지 지원합니다.